여기는 포도몰 뒤쪽에 실림본동이고요.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언덕하고 골목이 조금 있고 가격은 5,000에 50에서 5,000에 50도 되고 3,000에 6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는 2룸이 될 거니 해서 왔는데 방 3개 3룸이네요. 방 3개 3룸이고 아마 지금 도배를 새로 할 것 같습니다. 도배는 새로 할 것 같고요. 일단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베란다가 작지 않게 작지 않은 크기로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 방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도 뭐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싱크대도 깔끔합니다.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는 듯합니다. 여기 또 작은 방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큰 방 하나 있습니다. 위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곰팡이나 그런 게 아니고 페인트 칠 한 겁니다. 페인트 칠. 페인트 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이제 새로 도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은 게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기를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작은 방의 크기부터 한번 봐 볼게요. 2m 10에 2m 90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로가 2m 90이고 이렇게가 2m 10 나옵니다. 작은 방의 크기입니다. 작은 방의 크기고 그리고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중간 방 이 벽에서 이렇게가 3m 20 그리고 저 이렇게가 2m 50 나옵니다. 2m 50 나오고 큰 방은 여기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3m 40 나오고요. 이 벽에서 저 벽까지도 3m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부 지금 아예 막 뜯어서 리모델링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이 정도는 도배정판 훌륭합니다. 훌륭한 편이고 가격이 5,000에 50에 관리비가 8,000원이대요. 8,000원. 아마 청소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8,000원. 여기 지금 거실은 TV, 소파 둘만한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 구조는 아닌데 5,000에 50 치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여기가 이제 언덕도 조금 있고 골목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세권 평지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